4개의 데이터 기존에 있던 신부를 버리고 3개의 기존에 있던 신부를 버리를 1개의 신고를 버리기 1개의 낫아있던 상이 3개의 문화 2개의 가정 1개의 정상 3개의 정상 1338개 현재의 금액 100억 아이고 캐릭터 하나 심보를 올렸을 뿐인데 7억 7억 8천 180 3만원이 날려갔군요 기존에 있던 심보를 버리고 여수 1842개 1849개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raph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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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ody cone Protection 13명 30만정도 올랐을 뿐 월너 이것이 고토미니라 메일른의 심부를 옮기기 위해서 오버리겠고 1338개가 되겠군요 아 소소하네 아 이것도 9억 정도 드네 770개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아 아 이게 뭐야 아 소소하네 한 6억 썼네 마지막 심부를 626개 원래 있던 것도 버리고 5억 정도? 거의 심부를 옮기고 올리는 데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쓰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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